안녕하세요.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윤석열 후보는 김종인 씨가 총괄선대위원장으로 영입된 이후에 이런저런 일을 겪으면서 나름대로 김종인 씨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대략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 양반을 믿어도 되나? 어떻게 저렇게 일을 할까? 저만 저분이 정말 일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활동하고 있는 것일까? 이런 의문을 자주 아마 느꼈을 것을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종인발 선대위 해체라는 김종인발 쿠데타가 있기 전까지는 윤 후보가 주도적으로 김종인 씨를 내보던 일은 아마 꿈에도 생각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너무나 부담가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아주 부담가는 일이기 때문에 김종인 씨가 김종인발 쿠데타를 일으키지 않았으면 결국 내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면 윤 후보는 그냥 그대로 흘러갔을 겁니다. 제대로 선거전을 펼치지도 못하고 이 점에서 윤석열 후보가 김종인과의 결별을 공식과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김종인과 이준석 사이의 밀월 관계를 주목해온 일반인들의 입장에서는 김종인과 이준석의 공동보조, 협공작전에 대해서 그동안 관심을 갖고 쭉 지켜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저도 그런 사람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두 사람이 왜 저렇게 밀월 관계를 유지할까? 그러니까 한쪽은 끌고 한쪽은 밀어주고 한쪽은 또 밀고 한쪽은 끌어주고 이런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대부분 상식적인 선에서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런 아마 생각을 공감대를 갖고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김종인발 선대위 해체란 초강수가 없었다면 윤석열 후보는 계속해서 김종인과 이준석에게 그냥 무대책으로 끌려다니는 모양새가 계속 전개되었을 것으로 봅니다. 화가 복이 된다는 사자성의 전화비복이란 옛말처럼 김종인 씨는 어떤 확신을 갖고 이를 3일 날 자기 다름대로 확신을 갖고 내가 이긴다 그런 확신을 갖고 선대위 해체란 초강수 카드를 바로 윤석열 후보에게 내밀었습니다. 윤석열 후보에게 사전에 어떤 언질이나 귀뜸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김종인의 쿠데타다 이렇게 부릅니다. 본인은 쿠데타라는 표현에 아주 그냥 역정을 내지만 그건 쿠데타인 겁니다. 그만큼 지지율 하락 추세로 윤석열 후보가 크게 공경에 처해 있다고 나름대로 판단하고 이것이 바로 쿠데타를 일으킬 수 있는 결정적 시기다. 그렇게 김종인 씨가 판단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이 판단은 엄청난 오판이었습니다. 자신이 쫓겨나는 그런 결과를 낳았기 때문입니다. 이만큼 판단이라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정세를 정확하게 판단하는 것 이런 부분들이 바로 승리로 가는 아주 지름길입니다. 1월 6일날 조선일보의 강인성 부국장 배성규 논술위원 그리고 현장에서 직접 뛰는 최경훈 정치부 차장의 대담에서 예리한 시민들이 그동안 가져왔던 가설과 거의 일치하는 이야기를 확인 확인 또 확인할 수 있게 됐습니다. 최경훈 정치부 차장은 현장 취재 후기를 이렇게 털어놓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김종인 위원장에게 자기 소신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이준석 대표를 컨트롤해 줬으면 하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좀 관리해 줬으면 하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왜 그런가에 두 사람이 친하기 때문에 그리고 연배가 엄청나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손잡벌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김종인 씨가 마음을 먹으면 얼마든지 이준석 씨를 좀 더 진정시킬 수 있는 그런 역할도 있고 또 능력도 있고 자격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김종인 위원장이 이준석 대표를 제어하지 않고 오히려 윤석열 후보 측을 비판하는 것에 실망이 컸습니다. 누적돼 왔다는 것이죠. 윤 후보의 불만이 김종인 위원장이 이준석 대표가 이른바 깐부 단짝 친구 동반자 협조자를 맺으면서 윤석열 후보를 흔들고 윤 후보 주변을 쳐내려 했다는 그런 소문이 있었습니다. 후보 흔들기로 비치자 윤석열 후보 측이 상당히 화가 났을 것입니다. 실제로 1월 3일 날 야당 의원들의 의원총회에서 많은 국회의원들이 이준석 대표의 너무나 노골적인 해당 행위를 비판하는 데 반해서 김종인 위원장은 이준석 대표를 비판하는 발언을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준석과 김종인의 관계입니다. 절대적으로 이준석은 김종인을 신뢰하고 김종인은 이준석을 밀어준 겁니다. 그래서 양동작전을 가지고 윤석열 후보를 압박했던 겁니다. 편하지 않게 때로는 편하게 그런데 이준석 대표는 지난달 상임선대위원장직에서 물러난 이후에 라디오 방송 텔레비전 방송 등을 통해서 윤 후보 측을 신랄하게 비판하는 발언을 연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김종인 위원장과 이준석 대표가 서로 손을 맞잡고 의도적으로 윤석열 후보 측을 무력화시키려 한다는 의심이 생겨난 겁니다. 정상적인 인간이면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고 그것이 그냥 추측이 아니고 실상이라는 것이죠. 김종인과 이준석은 서로 밀울 관계를 유지하면서 윤 후보 측을 계속해서 코나로 밀어넣은 겁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 자신들의 정치적 이득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겠죠. 인간이란 것이 이익이 없으면 어떻게 움직입니까? 대부분 이익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준석의 이익과 김종인 씨의 이익이 서로 일치한 겁니다. 두 사람이 일치했기 때문에 두 사람이 양동작전을 한 겁니다. 이준석이 계속해서 김종인 영입의 불가피성을 지나치다고 할 정도로 빈번하게 주장해 왔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당무를 정지하고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면서 울산으로, 여수로, 순천으로 제주를 다니면서 압박을 했습니다. 이준석이 자신은 자주 김종인과 소통해 온 점을 누누이 언론을 통해서 강조해 왔습니다. 1월 3일 날 오후에 총괄선대위원장도 사퇴한다는 소문에 대해서 이준석이 말끔하게 정리해 줍니다. 총괄선대위원장은 사임하지 않는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어떻게 이준석만 알고 있는 사실이 있냐. 12월 30일 날 오후에 두 사람의 석연치 않은 오찬 모임 이후에 연막을 치는 듯한 발언들이 있었습니다. 이때 뭔가 두 사람 사이에 내밀한 이야기가 저는 있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여수로 울산으로 제주로 다니는 것도 결국은 김종인과 뭔가 서로가 헤비해서 압박을 가한 행위로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김종인 씨의 영입부터 결별 이후에도 김종인과 결별하는 사람치고 잘된 사람은 못 봤다는 식의 김종인 영업맨 김종인 홍보맨을 바로 스스로가 자임한 것이 이준석 입장입니다. 당대표 자진 사퇴론에 계속해서 일관되게 선을 그어 온 점입니다. 그러니까 이준석은 김종인이 저는 쿠데타를 이렇게 승리할 것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에 자기는 절대 사퇴하지 않겠다는 것을 누누이 강조한 겁니다. 여러분 이 모든 종류의 정황이나 정거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로 압축됩니다. 김종인과 이준석이 보통 사이가 아니라는 겁니다. 세대를 넘어서 깐부관계인 겁니다. 친구관계이자 동반자관계이자 단짝관계이자 동업자관계이자 특별히 이 공동체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공동행보에 대해서 전혁 전 의원은 쿡 집어서 다소 냉소적으로 두 사람이 그동안 해 온 일을 이렇게 질타합니다. 정치판에 이미 본인 스스로가 띄었기 때문에 전혁 전 의원의 이유 같은 주장들은 상당히 시니클한 조소를 띄고 있지만 실상을 파악하는 데 크게 도움을 줍니다. 이준석 손자 앵벌이 시키고 윤 후보 애 먹이고 지지율이 휘청거리자 싸구려 쿠데타를 일으킨 할배 김종인. 이제 앵벌이 손자 손잡고 말해야 됩니다. 얘야 끝났다. 너도 끝났고 나도 다 끝났다. 부둥켜 알고 같이 우시기 바랍니다. 김종인 할배는 자산도 엄청 있습니다. 그래도 윤석열 죽이기 심부름 열심히 한 손자 준석이한테 우주행 티켓 한 장 끊어주심이 어떨실지요. 이렇게 전혁 의원이 전 의원이 아주 조소적인 그런 내용을 올렸습니다마는 그 조소의 진실이 다 담겨 있는 겁니다. 결록은 노역으로 가득 찬 김종인과 영악한 이준석의 이해관계가 일치했고 은밀한 합동작전으로 결국은 윤석열 후보에게 쿠데타를 일으킨 겁니다. 윤석열 후보가 실상을 착히 간파하고 결코 용인할 수 없던 겁니다. 그래서 김종인은 날려버린 겁니다. 김종인은 자신이 날아갈지 모가지가 날아갈지 한 번도 의심해보지 않고 쿠데타를 일으킨 겁니다. 여러분 모든 쿠데타가 자기 모가지가 날아갈 거로 생각하고 쿠데타를 일으킨 사람 없지 않습니까? 시간을 많이 흘려보냈지만 윤석열 후보가 이번에 깨끗이 정리하고 정말 얼마 남지 않은 선거운동에 집중해야 될 때입니다. 참 어려운 선거입니다. 정말 어려운 선거입니다. 대한민국의 선거가 모두 다 이제 야당이 하기가 굉장히 힘들게 지금 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두절미하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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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